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처리자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 다가왔어요.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제가 뭐 주구장창 이야기하는데 삼성도 이야기 듣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듣고 또 조심히 할 분야들도 있어요. 종목들도 있으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즘 뭐 이슈화 되는 기업들 많더라고요. 막 붕붕 방방 뜨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다 꺼지는 기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은 고점에서 물리거나 상처 잡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있네요. 어떤 분인데 여자선배랑 중식당 갔다. 여자선배하고 중국집에 갔어. 중국집에 갔는데 그 여자선배는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40대 직장인 여성이야. 직장인 여성. 애엄마는 거죠. 애도 키우고 하여튼 주부도 해야 하고 일명 우리가 커리어우먼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던 중에 재테크 얘기를 하겠지요. 요즘 뭐 다 뭐 있다 하면 돈 얘기하겠죠.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재테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단골이 뭐냐. 2차전지주 아니야. 2차전지주. 2차전지주. 날아가는 것 같다. 진짜 부럽다.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올해 증시는 어떻게 되냐. 되겠냐.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우리 그 40대 여성분은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지. 표정이 굉장히 우울해지더라. 짬뽕보다 더 매워가지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던 우리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 이야기인데 그 여성분은 2020년 5월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식계좌를 만든 거야. 2020년 5월에 주식계좌를 만들었고 당시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 공포로 같은 해 3월 19일 장중 저점이죠. 1439.43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후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국내 내로라 하는 대기업 주식을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샀지. 네이버 샀고 카카오도 사고 삼성, SDS, NC, SK스케어, UNM 아니면 백화점식 주식 쇼핑을 하는 겁니다. 백화점식으로 쫙 삽니다. 이것저것 삽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그런데 그녀의 계좌에는 파랗더라. 파레. 파랭이야. 파랭게 멍두었다고 합니다. 그 중 가장 안타까워하는 종목이 뭔가 했더니 그 NC소프트를 샀네. NC소프트. 게임은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증권업계 전문가가 그래요. 막 백만원 간다. 백만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샀겠죠. 매도 타임을 놓친 거야. 매도.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2020년 6월에 79만 6천 3백원에 매수를 했어요. 뭐 사자마자 주가가 막 90만원대 가는 거야. 그래서 21년 2월에는 막 100만원대 황제적으로 막 등극합니다. 21년 2월에 막 딱 등극을 했어. 이렇게 NC소프트가 100만원대 본격적으로 머문 것은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십거래일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주식 초보라서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몰랐겠죠. 그냥 놔뒀다는 게 그녀의 설명입니다. 그냥 놔뒀어. 더 오르겠지 하면서 했겠지. 그런데 NC소프트 여러분들 주가 보니까 14일 종가가 얼마냐? 38만원이야. 그래서 우리 그 여성분의 종목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52.2% 반토막 난 거죠. 52.2%다. 그럼 증권가에서는 현재 NC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달에만 그 9개의 보고서가 나왔대요. 14일날 현대차증권에서 1분기 매출액 5,068억원 영업이익은 531억 전년 대비 77.8% 감소했네요. 예상했어요. 신작의 게임 부재로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당분간 주가 모멘텀이 없다. 목표 주가를 55만원에서 46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첫 세대의 MMORPG죠. MMORPG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이름도 길어요. 하여튼 그 Throne and Liberty라고 합니다. Throne and Liberty TL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하반기 키워드로 꼽았는데 TL은 글로벌 대작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2, 3분기에 글로벌 동시 출시가 예상된다. 첫해 예상 매출은 2천억 정도 올해 매출은 2조 3,640억 영업이익은 3,120억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목표 주가는 54만원에서 46만원으로 하향 조정 NH투자증권에서는 기존에 6월 출시를 예상했던 TL의 출시일이 이제 미뤄졌지만은 오랜만에 나오는 그 PC게임 대작이고요. 그리고 북미에서 북미에서 로스트아크를 성공시킨 아마존 게임즈가 북미나 남미, 유럽, 일본 배급을 맡아가지고 성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TL이 NC소프트의 약점이었던 그 높은 국내 의존도를 덜 수 있는 무기라고 판단을 했고 NC의 그 게임도 중국 펀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는 62에서 53만원으로 내립니다. 내렸고 하여튼 14일 보니까 기존 20개 증권사의 목표 평균가가 51만 8,421원 이달 보고서를 낸 증권사 9곳 중 8곳이 목표 주가를 내렸네. 뉴욕 중 내립니다.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은 없을까 여기가 대색해 볼 수 있는데 NC는 2011년부터 AI의 진심이라는 AI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관련 조직을 만들어서 한 200여 명이 AI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그 성과는 지난 3월 미국 샌프란시스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GDC 2023 2023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NC는 이날 김택진 대표를 게임 컨셉 컨셉 컨셉트로 제작을 해가지고 디지털 휴먼의 TJKIM TJKIM이죠. TJKIM을 공개를 했네요. 김대표의 표정, 목소리, 말투까지 제안을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NC는 디지털 휴먼의 인테렉션에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게임 유저들한테 높은 실제감과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서고 현재 회사 측은 다양한 상황과 여러 주제에 대해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디지털 휴먼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연구 책임자도 앞으로도 사람들이 원하는 디지털 휴머를 만든다는 것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떠냐? 보니까 15일 NC 소프트에이거 관계자가 이용자층 확대를 위해서 아까 MMORPG의 그 외에도 그 장르에서도 블레이드 앤 소울, 배틀 크러쉬, 퍼즈업 아미토이, 프로젝트 G 이런 뭐 신작을 연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신작, 연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 주주들에서 어떤 노력을 하냐? 물어보니까 2014년이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단기 순이익에 30%를 현금 배당했다. 내년까지도 배당 성향 30%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게임주가 참 힘들어요. 이게 게임이 대박치면 괜찮은데 이게 게임이 또 쪽박치면 주가는 또 고꾸라 칩니다. 좀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손실 보고 나가는데 이 반토막 내고 손실 낸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하여튼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